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요즘에는 하다보니까 운명, 관상, 사주, 팔차 등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관상학의 이론을 성형외과에 접목을 하여 어떻게 하면 뼈를 깎지 않고도 광대뼈를 이렇게 들어가 보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사베이에 올라와 있는 안젤리나 졸리의 그림에서 하관을 살짝 가려 보았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20대, 30대가 아니다 보니까 예시로 드는 연예인들이 오드리 햇본, 엘리자베스 테일러, 줄리아 로보츠, 안젤리나 졸리까지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예쁘다고 하신 분 중에 모니카 벨루치도 있긴 합니다만 그 퍼블리시 권이 없는 사진을 한번 구해지면 벨루치에 대해서 또 한번 얼굴 분석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졸리의 얼굴을 보면 양쪽 광대뼈 돌출도 상당히 센 골격이고 또한 사각턱뼈도 엄청 각진 얼굴입니다만 주걱턱에 가까운 턱끝 돌출로 인하여 이 4개 화살표의 빌딩들이 높게 높게 솟아올라 있어 광대뼈가 높다고 하여도 높아 보이지 않고 사각턱뼈가 삐죽 뒤로 나와도 모가 나지 않는 균형을 이루어 극강의 비율 조화를 이루고 있는 얼굴입니다 이는 관상학에서 이마, 코, 턱, 광대가 서로 균형을 이룬다는 오악반상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특히 하얀색 화살표의 광대뼈와 하늘색 화살표의 앞턱뼈 돌출이 서로 시소와 같이 더하기 빼기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런 상호관계가 있는 수색목 관상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대뼈가 돌출된 여성의 얼굴을 분석해 보면 정면에서는 양쪽 광대뼈 사이에 거리가 이렇게 길고 사면이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중간에 광대뼈 부분은 튀어나오고 하과는 발라진 볼록형 얼굴입니다 상중하 얼굴 3등분 분석을 해보면 이마의 파란 사각형은 평균적이라고 한다면 광대뼈가 있는 빨간 사각형 부분이 제일 넓으며 아래턱이 있는 노란 사각형 부분은 제일 작고 좁은 일명 가분수형 얼굴 비율입니다 이렇게 광대가 크고 넓은 얼굴에 가장 집적적인 수술 방법은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광대뼈를 집어넣는 광대축소 수술이겠습니다만 뼈를 깎는 것이 무서운 경우 차선책으로써 빨간 점선원의 광대뼈의 기운에 비해 약한 주황색 원의 턱의 기운을 크게 키움으로 인하여 하관이 양쪽 광대뼈를 견제하는 수색목 관상성형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광대뼈도 작아보이고 얼굴 균형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의 여성의 광대뼈가 돌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광대가 억세 보이지 않는 이유는 주황색 점선원의 턱끝이 잘 발달하여 양쪽에 광대뼈를 받쳐주고 있는 수색목 즉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잘 자란다는 음양오행 상생의 비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관을 받쳐주는 방법으로 저희 병원에서는 턱끝 절골술이나 이물질인 턱끝 보영물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영구적인 지방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대가 큰 얼굴의 경우 광대뼈의 무거운 기운으로 인하여 입꼬리를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누름으로써 입꼬리가 처지게 되고 웃는 표정으로 입꼬리를 올리려고 하여도 화살표가 막고 있어서 흔히 썩쩍아 나오게 됩니다 이때 노란선의 엣지를 살리는 무턱 지방이식을 하는 동시에 하늘색 화살표 방향으로의 마리오네트 입꼬리 받침 지방이식을 하게 되면 비로소 입꼬리가 터닝포인트가 되어 앙월구가 되는 조건이 되게 되는데 이때 입꼬리 지방이식으로 힘을 더하게 된다면 이 노란 동그라미의 수성의 기운 그 구성으로써는 입술과 승장 지각 지고가 골고루 전체적으로 하관을 바치게 됨으로써 광대뼈의 기운을 상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오늘 동영상에서의 그 안젤리나 졸리의 맨 처음 사진으로 되돌아가 보면 거의 주걱턱을 연상할 정도로 턱이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있으며 마리오네트라고 불리우는 파란색 화살표의 지고가 입꼬리를 잘 받치고 또한 있으며 세계 최강의 입술 기운으로 인하여 광대뼈가 엄청 돌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엣지있고 매력있는 얼굴뼈 라인이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성형수술이 눈은 크게 하고 코는 작고 얄쌍하게 하고 사각턱 광대뼈는 무조건 깎는 수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 안젤리나 졸리처럼 눈도 크고 코도 뚝하고 입술도 풍룡하고 사각턱과 광대뼈가 잘 발달이 된 얼굴 요소 요소의 기운이 서로 이렇게 극강하게 다 발달이 된 그 얼굴에서 조화를 이루게 된다면 절세미녀의 비율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광대뼈가 튀어나온 얼굴에서 광대뼈를 깎지 않고도 튀어나온 광대뼈를 도리어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수생목 관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리 키가 크더라도 농구선수 옆에 서면 작아 보이는 것처럼 얼굴에 비율을 잘 맞추게 된다면 본인의 단점이라고 생각됐던 부분이 장점으로 변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 보는 것이 그 성형을 해서 다들 강남 성형미인처럼 이렇게 획일적인 성형이 되지 않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